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네, 헬스케어타운이며 신화역사공원 등 도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기한을 연장해 출시를 두고 내일 심의가, 오늘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제주도가 사업허가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사대금 1,200억 원을 갚지 못해 녹지병원 건물과 18개 필지가 가압류된 헬스케어타운 사업. 2015년 중공 예정이었지만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한 차례 사업기한 연장에도 여전히 공정률은 54%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0년 중공 예정이던 신화역사공원도 올해까지 사업기한을 연장했는데도 공정률은 64% 수준. 백통신원이나 로긴제주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두 중국자본이 추진하는 사업들로 사드 사태 이후 중국정부의 외화반출 규제로 사업이 늦어졌다며 최근 제주도에 사업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승인만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어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는 제주도가 애초 사업계획 승인때부터 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데 있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의 초기 자본은 160억 원. 전체 사업 투자 규모의 1%로 나머지 사업 예산은 콘도 분양 수익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제주도는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중국자본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대부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난 다음에 그 이익을 가지고 나머지 관광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을 보완하라며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반려했던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해당 사업들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9개월 만에 다시 열어 해당 사업자와 법인의 변경사항 등을 공유하고 자본조달 계획의 현실성과 투자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이동 일대 357만 제곱미터에 5조 2천억 원을 들여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보카 리조트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거리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그동안은 제주시 방면 평화로에서만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이 내년부터 구간단속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구간단속을 시작한 평화로. 차량들이 차선을 지키며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가 시속 80km를 넘으면 단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제주시 방면 평화로에서는 구간단속 전 속도 위반 차량이 하루 평균 1,200대가 넘었지만 단속을 실시한 이후에는 하루 50대 미만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서 경찰이 내년부터 구간단속을 확대 시행합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의 평화로와 지난해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한 탐라대 입구에서 살록 남로 교차로 양방향. 과속 차량이 급증한 용해로 입구에서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 모두 4개 구간이 추가됩니다. 구간단속 확대뿐만 아니라 고정식 무인단속기도 38대가 더 설치돼 과속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석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 단속을 실시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공용주차장 요금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공용주차장 요금 기준을 30분을 초과할 경우 1,000원으로 이후 15분 초과할 경우 500원으로 올립니다. 전기주차요금도 최고 갑절까지 인상하고 전기차 주차요금도 일반 차량의 50%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부설 주차장 기준을 120제곱미터당 한 대로 조정하고 위락시설과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18년 올 한해를 키워드로 돌아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청정과 공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의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올해도 많은 사건과 논쟁들이 있었고 교훈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에 개발한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에 들어선 워터파크 개장 첫날부터 주변 지역에서 하수가 흘러넘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제주도가 콘도 규모는 늘려주고 하수 발생 예상량은 은밀하게 줄여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커졌습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던 도의원들은 한 차례 부결시켰다 사과하는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전국적인 환경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공사는 중단됐고 도로폭을 줄이고 우의 도로를 만들어 훼손되는 삼나무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지역 민원이나 경제성을 앞세우는 정책 결정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들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오버투어리즘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교통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됐고 관광객 총량제와 입도세 찬성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그 관광의 개발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섬에서 우리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쓰레기를 버릴 수도 없는 삶으로 내몰고 교통체증이 너무 늘어나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두 배씩 늘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집값이 갑자기 두 배씩 오르고 가게가 두세 배씩 올라가지고 10년, 20년 장사하던 터전을 떠나서 이웃이 쫓겨나고 삶이 쫓겨나고 있다면 무언가 멈춰서 질문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원희룡 도정 2기가 본격화되는 새해에도 오라관광단지 등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결정되면서 청정과 공존을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줄어드는 인구로 농촌마을과 교육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놓이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학교장과 읍면장까지 모든 주민이 함께 나선 지자체가 있는데요. 이곳은 전국 출산율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입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해남군의 학계 출산율은 2.1명 전국 평균보다 2배 높고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유출에 따른 농산어촌 마을 붕괴 현상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30년 사이 해남 지역 초중등학교 3분의 2가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것도 대부분 학생 수가 60명 미만이고 상급 학교로 갈수록 타지역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지역의 교육 주체와 국민, 행정, 정치 주체들이 마을 교육 공동체의 협약을 맺고 팔을 거둬붙였습니다.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발맞춰서 우리 애들이 정말 교육 환경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같이 공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해남교육청과 지역 주민이 교육협동조합 설립 등 30개가 넘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마을을 소재로 하고 마을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학생들이 학교가 끝난다거나 주말에 참여하는 마을 학교를 좀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행정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교육 때문에 머물고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해남을 만들겠다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전국 출산율 6년 연속 1위를 기록한 해남의 그는 기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고 밤부터는 북부와 서부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오늘 밤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4도에 그쳐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아 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대체로 흐리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현재 기온 2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역의 낮 기온은 서귀포 6도, 남원 5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 3도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 표선이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에는 강풍주의보와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3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낮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비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시 외도동 한국전자학기 김택종 대표 20만원 제주해양경찰청 현상국씨 20만원 제주 YWCA 간병사 문주란클럽 신명수 궤장과 회원 일동 30만원 제주시 노형동 박영재씨가 5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삼다수 생산공장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 책임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월 삼다수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35살 김 모씨를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제주도개발공사 상임이사와 공장관리자, 사고가 발생한 재병기 라인 책임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오경수 사장과 제주도개발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가파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는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사고 여객선 선장 45살 고모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선장 고씨가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400미터가량 벗어나 운항하다 선체 바닥이 수중 암초에 걸려 찢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장의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고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교수가 병원에서 과잉진료가 수시로 이뤄졌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발한 치료사들이 과잉진료를 한 사실을 감추려고 모함했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했고 치료사들은 교수가 지시한 것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병원측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19학년도 정시 신입생 나군 308명과 다군 521명 등 829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수시합격자 등록 결과에 따라 충원되지 않은 인원이 확정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군은 수능과 학생부, 다군은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며 합격자는 1월 29일에 발표됩니다. 새해 첫날 한라산 야간 산행이 허용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첫 일출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새벽 0시부터 성판학과 관음사 탐방로를 통한 야간 산행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탐방로에 국립공원관리소 직원과 119대원, 제주 산악안전대원 등을 배치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1일에는 도민과 관광객 8,370명이 한라산 정상을 다녀갔습니다. 제주도가 주거복지와 쓰레기, 대중교통 등 7개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민행보 5 플러스 2 역점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14% 증가하는 등 도민행보 5 플러스 2 역점 정책을 추진한 전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강화해 오는 2022년까지 주택 만호를 공급하고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교통유발금제와 차고지 증명제 확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입 목표로... 첫 입 목표로... 한 입 목표로... 한 입 목표로... 아멘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